유튜브 바이브스쿨 성경을 여행하나 29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기다려 왔습니다 그렇죠? 드디어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제 지금부터는 29화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간단히 요약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 복음에서 요한이 잘 얘기했듯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하려고 하면 작은 지면으로 부족합니다 너무너무 많은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3년 공생이지만 기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서의 이야기도 핵심적으로 요약을 해놓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공생일을 시작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마테마가 누가 요한 이 4개 복음서 모두 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성경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예언해왔던 종말론적인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나라 새로운 백성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오신 구약성경의 성취자로서의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지고 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끊임없이 구약성경의 성취로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예언했던 새로운 나라가 자기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잘 설명하고 나타내려고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앞으로 이야기를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곳은 베들레임이지만 예수님께서 자랐던 곳은 바로 나사렛이었죠 나사렛 바로 이 지역입니다 아이고 자꾸 이게 바로 이 지역입니다 나사렛 그런데 바로 옆에 있었던 동네가 세포리스입니다 세포리스는 이전에 지난 28화에서 얘기했듯이 갈릴리 폭동 때 이미 초토화됐습니다 초토화되고 난 이후에 이방인 도시로 완전히 로마가 새롭게 건설을 하죠 헤롯이 새롭게 건설을 합니다 갈릴리의 장식품이란 별명이 있어요 여기는 아주 신도시고 바로 옆에 나사렛은 천동네고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천동네 나사렛에 사시면서 세포리스가 새롭게 신도시로 건설될 때 청년 시절에 한번 가보셨겠죠 목수니까 건설 현장에 참여하셨을 수도 있고 공생회 시작하시기 전에 자 이제 세례요원 이야기가 보금세에 먼저 나옵니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사람이죠 바로 대충 요단강이 이렇게 쭉 흐릅니다 여기가 바로 갈릴리바다 그리고 이 밑이 사해바다 이 사이에서 쭉 흐르는 게 요단강이죠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나사렛에서 이렇게 내려가셔서 받으셨습니다 근데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나옵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니 비둘기같이 해요 비둘기가 내려온 게 아니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이 있죠 자 이 말씀은 10편 말씀입니다 10편 말씀 그러니까 끊임없이 보금서는 구약성경에서 얘기해왔던 그 말씀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어떻게 송치되는지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그게 이제 그러니까 구약성경으로 신약성경을 밑줄 꾸면서 읽는 버릇을 들여야 신약성경을 잘 읽는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 모습이 내게 보이는 뭐 이런 예수님께서 소명받는 마치 선지자들이 막 이사야도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고 에스겔도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선지자들의 구약성경의 연장선상에서 예수님께서 소명을 받는 전혀 종말론적인 아주 새로운 소명을 받는 그런 장면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받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 광야에서 시험받는 이야기는 우리가 무슨 내용인지 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도 부분적으로 보시면 안되고 바로 예수님의 어떤 메시아인가 예수님께서 메시아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가졌는가를 잘 엿볼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첫 번째 시험이 이제 마귀가 배고프신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이 어딥니까 신명기서에요 신명기 바로 신명기 토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계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떡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많은 가짜 메시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면서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메시아였죠 그래서 그 순종하는 메시아는 바로 십자가의 죽기까지 순종하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게 경배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거부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 뛰어내리라 그런 시험이 있죠 그것은 바로 능력의 메시아가 아니라 바로 순종의 메시아 그런 능력을 통해서 메시아가 되려고 하면 로마를 싹 내보낼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폭력이 아니라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종하는 메시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막 열심당들이 특히 폭력과 무력을 통해서 로마를 무찌르고 또 바리세파들은 율법이란 제도를 만들어서 백성들을 옴짝달상 못하게 만드는 종교적 폭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극률과 자비와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가 구성되고 진행될 것을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 용서라는 방식을 통해 세상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로 가셨던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광야 시험에 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가 찼으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고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방식의 첫 번째는 잘 가르치는 것 그래서 어느 곳을 가든지 구약 성경을 펼쳐놓고 백성들을 잘 가르치셨습니다 바로 어떤 예언들이 이루어졌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를 잘 가르치셨습니다 많은 비유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가르치는 비유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천국은 마치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서 많은 비유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비유로 잘 가르쳐주시는 대목들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약한 것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되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예언되어져 왔던 구약 성경을 성취하는 법문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것들도 복음서에서는 표적이라고 얘기하죠 표적은 사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인 종말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사인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향하셨던 이유인 겁니다 능력 종교는 예수님이 원하시지 하나님 나라의 길이 아니었어요 사인입니다 사인 종말의 시대 성경의 시대 말씀의 성취 자 그래서 하역 초기에는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 여섯 개가 나오죠 도랑아리 항아리 여섯 이것은 유대교를 상징합니다 그것을 변화시켜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잔치로 만들어버리시죠 그리고 나사렛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고향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배척을 당하셨고 그리고 나중에 자리를 옮기셔서 이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었던 가보나움이라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제자들 고기를 낚고 있는 제자들을 불러다가 또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제자로 삼기도 하시고 그리고 이후에 베세다 고라신 이게 이제 복음의 트라이앵글이라고 합니다 복음의 트라이앵글 여기 세 지역에서 중심으로 사역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사역 중기에 들어가서는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요 바로 안식일론쟁은 율법 세력들이죠 토라 세력들 율법 세력들은 자기네들의 제도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제도는 본질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성품에서 벗어난 것들이라고 주장하며 안식일론쟁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도는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게 본질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부한 게 아니고 성경의 본질을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성전 세력들과도 많이 싸우시죠 그래서 뭐 성전을 헐어라 내가 헐겠다 사흘 만에 뭐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것은 이제 성전을 또 하나의 우상처럼 숨기고 있었던 그 세력들에게 성전의 본질 성전의 본질은 인만우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돌성전 어떤 물리적 공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고 생각했죠 성전에만 잘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죠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성령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주장하시기 위해서 부활을 얘기하시면서 성전과 연결시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성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기존의 유대교 세력들과는 예수님은 친해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니면 이놈들을 싹 다 죽여버리든지 그런데 그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를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를 도래하게 만드셨던 것이죠 결국 이러한 논쟁들은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것에 대한 논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죠 돌아온 탕자에서 지켜보고 있는 이 사람은 형 형이죠 형 못마땅히 하는 형 이 사람들이 바로 안식일 논쟁 성전 논쟁을 했던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분이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고 돌아온 사람들이 바로 믿음으로 들어오는 세리와 창기 같은 자들이죠 용서함을 받는 자 그리고 예수님 보금세에서는 열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하품이 열두 명이냐 옛 이스라엘이 열두 지파 그런데 새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대표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온전히 순종하셔서 승리하시죠 그래서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시는데 상징적인 숫자로 열두 제자를 모으십니다 이게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런데 원래 제자는 훨씬 더 많았죠 그런데 제자들의 출신들이 노란색들이 전부 다 열심당 바로 폭력을 통해서 로마를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오게 만들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열심당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잘 못 깨달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때 당시에 바리세인들이나 율법사들이나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예수님 사형 말기의 이야기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죽으러 가시는데 가시는 길에서 끊임없이 권한 예고를 하십니다 난 죽으러 간다 그리고 난 부활할 것이다 1차, 2차 그리고 쭉 예루살렘 올라가시면서 3차로 권한 예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길에서 누가 크냐? 서로 자리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자기를 따르지 못하게 합니다 자리 다툼을 하고 배타적인 공동체로 만들려고 합니다 아직도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의 보편성 세계의 모든 이방인들을 데리고 와서 구원시키려고 하시는 믿음으로 열어가는 성령의 새로운 시대 이런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들을 제자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가십니다 먼저 입성을 하시는데 카이사르의 개선식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바로 자기를 신이라고 주장하면서 카이사르는 백마를 타고 입성하시죠 바로 알렉산더 대왕도 그렇게 백마를 타고 입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입성은 바로 겸손한 모습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나기, 새끼 나기를 타가시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그 자체로도 겸손의 왕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바로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시는 리더십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 예수님의 어떤 로드십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바로 사랑과 용세와 겸손과 먼저 상전이 종을 섬기는 그런 역전된 원리로 통치되어지는 나라라는 것을 밝혀주시는 거죠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돌팔매질을 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떤 똑같은 폭력이라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셨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 아무 말 없이 죽음을 당하심으로써 그러나 그 죽음 속에는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 원리죠 그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접근을 통해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거기에 감동하는 자 거기에 반응하는 자 그래서 그 사랑에 감동해서 죄를 이우치고 돌아오는 자 그 자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바로 그 놀라운 하나님 나의 통치 방식을 예수님의 겸손함을 통해서 십자가와 이 모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메시야를 기대하는가 자 이 그림은 이 흥덕의 붓다와 예수 서울에 입성하시다 그림입니다 물론 이제 그냥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그림 그림이지만 우리는 참 볼 게 많습니다 생각해 볼 게 많습니다 자신의 욕망들의 슬로건을 걸어놓고 현수막을 걸어놓고 바로 붓다와 예수를 기다리고 있죠 자신들의 많은 허단 군중들은 예수님을 어떤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는 어떤 대안으로 삼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바로 능력 예수를 기대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아무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군악대가 있지만 노래를 부르고 예수님을 찾지만 아무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가면을 쓰고 있어요 자신의 욕망을 감추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런 세리 이 그림 안에서 이 세리의 창기가 두드러져 보이죠 바로 예수님을 유일하게 알아보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성경 속에 나오는 창기 바로 세상 속에서 버림받는 자 바로 비주류 바로 문자적으로 비주류라기보다 그렇게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만 열리게 되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것입니다 mean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